보험에서 장사하는 것 같네 그렇게 막 부탁이 그렇게 많아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게 티없이 맑은 그런 모습입니다 3대 가문에 나와 찬양하는 게 전부 다 회장들이라네 부모도 어머니도 회장이고 딸도 회장이고 그래서 자식들도 다 회장으로 다 회장으로 내가 속으로 부회장 되면 상처받겠다 어쨌든 그렇게 대를 이어서 3대 가문 모태신앙 이거 못 말립니다 모태신앙하고 중간에 믿은 신앙하고 다릅니다 모태신앙은 뿌리가 깊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은혜만 받았다 그러면 다 쓰임 받는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흔들리죠 뿌리가 깊질 않아서 갈등도 하고 시험도 들고 낙심도 하고 갈까 말까 의심도 많고 은혜를 순수하게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의심이 많고 그래서 신앙이 잘 모자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태신앙 여러분이 당대에 믿었던 분들은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고 보금 언약을 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돼요 왔다 갔다 그냥 별로 그렇게 사는 맛이 없죠 재미 사명도 모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적 역동을 일으킵시다 오늘 제목이 장막터 넓히는 운리수망대입니다 장막터 에베스 사장 1절로 4절 성경 봉독하러 나오라면 아버지 여러분 제가 교육이니까 어디 누가 성경 봉독하세요 그러면 에베스 사장 1길로 4절을 봉독합니다 대독합니다 누가 대신 읽을 때는 그렇게 대독합니다 하고 읽어야 돼요 나오자마자 주부에 나와 있고 다 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거 없으면 막 읽어버리면 어딘지 알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봉독하는 분은 아멘 하고 끝나고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그치 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보니까 너무 사회도 잘 보고 너무 힘차게 분위기를 띄우고 아주 분위기 띄우고 봄 회사 가면 잘하겠다 분위기 팍팍 띄우면서 막 그냥 성락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다들 직분들을 처음 맡아 본 분들이 많아서 순수해요 순수하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루하게 답답하게 그냥 틀에 바뀐 것처럼 맨날이 빠져버리면 냄새나지요 곰팡이 냄새 곰팡이 냄새 다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새가족같이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막 나 오래 다니던 내가 이래도 수십 년 다녔는데 딱 그 순간에 그런 맛이 간 거예요 종교 바리시아의 세기관 냄새 나잖아요 획칠한 무덤 들어가서 예수님이 아니 자기들이 유대교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야 이 획칠한 무덤들아 획칠한 무덤이 뭐예요 끝은 깨끗하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한데 속은 뭐 다 썩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깨끗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그냥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면 그 순간 응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있고 지루 그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생명적 역동이 없어 인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묵상하라고 인사를 하고 내 속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뛰고 있나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나 내 영혼이 먹고 있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나 이거 봐 육신적 감각까지 하는데 이런 저 오메에서 보니까 막 팍 무슨 한다고 G.O.D.가 한다고 주일날 하면 안 돼 절대 하지마 주일날 우리 교회가 교회 논리에 필요한 게 교회요 뭐 주일날 뭐 팽일날 하고 주일날은 절대 하면 안 돼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영쪽 허감이 확 온단 말이에요 허감이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주일날 하면 안 돼 주일날 우리 교회 공간을 우리가 서야 돼 우리가 기관들을 쓰고 서야지 무슨 주일날 무슨 빌려줍니까 생각도 못 해서 무슨 오늘 왜 주일날 봤나 미어터가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아니여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돼 몰라서 처음 하는 건데 다음 주일부터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다치 있어 주일날 무조건 다 주일날 우리가 다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전도회 회장단 110개 회장단이 있는데 회장단만 해도 330명이에요 이야 엄청납니다 330명이면요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에요 기도원의 용사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면 엄청난 역사 일으켰잖아요 300명 기도원의 용사가 폭발력이 있고 300명 딱 원대 스태프는 끝납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의 회장단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다 위원장 총무가 다 원대 스태프는 다 원대 스태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예요 기도원이 기도원이 300명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연합군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게 300명이에요 고스톱 치는 300명이 아니라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300명이 아니라니까요 회식하러 온 300명이 아니에요 이 기원 300명은 연합군하고 싸우게 했어요 싸움하러 나가는 우리는 늘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있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성장의 기관이 어느 기관이 있느냐 구역 그리고 전도회 두 개입니다 두 기관이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구역 그리고 전도회예요 순복음교회 그러면 구역장이 대단합니다 요즘은 종기복음 돌아가시고 쇠퇴하고 있지만 그때는요 한국교회를 영적 무브먼트를 잠자는 한국교를 성령의 바람이 확 불게 만든 것이 순복음이에요 여의도 종기복음교회 합동척 고신척 다 찌들어져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부흥이 안 되고 불이 다 꺼졌는데 이 정기목사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순복음 오순주 쪽인데 그냥 막 성령이 난리가 나잖아요 장로교회가 싹 다 간 거예요 그걸로 전도가 뭔 전도입니까 전부 다 우리는 나는 우리교회 다니면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제대하고 서울에 있었는데 신일교회 답심이 있었는데 그 다니면서 집회 저녁에는 그 교회 갔다니까 은혜 받으러 새벽기도 거기 가서 철학기도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안 하니까 거기 가면 막 힘 받고 오는 거예요 명점 모음을 들으켰어요 굉장했습니다 폭발 그때 그렇게 확 성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때 순복음 교회가 하는 게 이거예요 전도회 구역 구역 그래서 순복음 교회 구역 방언은사부터 해서 무슨 은사에서 그건 기본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 그 당시에 순복음 교회 구역장 하면 말 그대로 지역사령관이 영점 지역을 다 장악해보네요 토요일에 되면 주일학생들 애들 다 모아가지고 토요일에 다 잔치하고 주일에 다 데려와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 다 토요일에 다 진방하고 전부 기도회하고 그래갖다 줄라 다 데려 구역이 키입니다 수복음 교회 부흥의 키가 구역이에요 구역 그리고 이 전도회 전도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성장의 두 기관인데 우리 전도회 이 전도회 는요 전도회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전도회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교회 영점 보면 되나가요 키가 겁니다 키가 전도회가 사실은 교회의 성장결에 가장 중요해요 교회 성장 교회가 부흥되는데 샤가족 바로 샤가족 갔다가 바로 기관 기관 구역에는 친구 없어요 이 전도회 와야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은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같은 나이에 그래서 이 전도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전도회에 지금 이만한 여러분들이 이거 되셔야 돼요 나 너무 신앙생활 너무 재미있어 나무조 기도 천국은 뒤에 두고 지금 너무 행복해 전도회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재미있어야 돼요 인조이 인조이 이거 되어야 돼요 제가요 회장 해봤잖아 전도회 회장 나이별 전도회장 전도회장이 딱 일곱명 뭐였어 일곱명 이거가 뭐 회장하냐 나이별로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내 나이에 해당되는 좀 달라 그랬어요 교적부 좀 달라 그랬어요 내 나이 다 받았어 우리 임원들 딱 서희하고 내 사람이잖아 차 4명 탑니다 토요일날 딱 퇴근하고 저번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신방시착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매 저 뭐야 유창전도 다닐거든요 회장대가 침방을 토요일날 집 다 직원 회원들 잘 다니는 회원도 가고 장결자도 가고 명단 있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명암들 가지고 명암 교환하고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딱 같이 전화해가 다 갑니다 가다 보면 개인적인 집도 있고 장사하는 집도 있고 어떤 분을 보니까 쌀집 쌀집 우리 쌀 팔아줘야 이 집 양복점 우리 양복 가자마자 그냥 명암하고 우리 이문 세 사람은 바지 하나 맞추고 요즘은 기성복이 좋아서 양복집이 없지만 그때는 많았어요 기성복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한 볼 맞추고 이래야 마음이 열리거든 그 마음이 가스한다 이 집 다 팔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양복을 입었는데 버스 탄다고 버스 타려고 잡으려고 이게 안 올라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옷이 잡아 당겨요 몸을 옷을 잘 못하는 거지 사실은 어깨 쪽이 제일 옷이 중요하거든요 어깨 요게 요게 편치 안 하면 옷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게 편치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어느 집은 구두집이에요 구두집 옛날에는 그 구두가 안 좋아서 참 뭐 직접 구두집이 많았어요 요즘 기성화가 잘 나와서 막 그냥 입으면 되는데 그때는 다 마차 입으신 했거든 3만원에서 3만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구두집 아 집사님 이번 주일날 오시면 내가 이 구두 우리 회원들 우리 회원들 다 맞춰 신발 재는 거 하고 같이 오세요 주일날 그랬댑니까 관계없다고 그리고 성경공부를 우리끼리 하는데 그때는 부흥이 돼가지고 한 30에 40명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면 우리랑 모여가고 식사하고 같이 성경공부 서로 포럼하고 얘기했거든 큰 집에 큰 집에 집 제일 큰 집 교회 제일 가까우면서 큰 집 그거 가가지고 같이 성경공부하고 사실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신발을 다 지었어요 검은색 자주색 두 개만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 마차 그 다음 주 가져왔어 신고 갔어요 그 다음 주 하고 성경공부하고 신을 신으려는데 신이 똑같아 검은색 자주색 똑같으니까 이게 어느 신분이 몰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대강 맞는 거 그냥 안에다가 자기 이름 막 집어쓰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안 헷갈리려고 그런 식으로 이 무먼트를 일으킨 겁니다 그냥 다니면서 전부 다 찾아가면서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모습 중심을 보여주면서 그래야 되니까 80명인데 80명 7명이 80명 완전히 재미있는 거요 같이 가서 교제하고 같이 잔잔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직분이 직분이지 직분하면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신박할 수 있잖아요 현장니까 임직원 아니면 갈 수도 없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인문들 같이 신박하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 재밌어 청년 때는 청년들 데려가 그래도 나갔던가 커피 마시고 닦고 장갑 닦고 지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게요 이렇게 옛날에 무슨 집 샀 때나 장로 때나 지금 내가 목해할 때 난 신나게 삽니다 여러분이 인상 설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늘 즐깁니다 즐겨 여러분 신과 도 닦는지 몰라도 나는 복음 누리고 있다니까 복음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영의 세계에서 알아요 복음 누리면 사람이 붙어요 복음 안 누리면 사람이 없어요 왜 피곤해요 조심스러워 예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려면 1년 10년 있어도 오픈마인드 안 하면 자기 소가 안 되면 특별히 부산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문화가 그렇습니다 나이 많으면 무조건 야 끝난 거 무조건 다 오픈해버려요 저를 만나면 10분이면 저를 압니다 난 다 오픈해버리니까 뭐 생길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안 통하면 말고 통하면 하고 그렇죠 사회화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자리에 뭔가 속에 뭐가 덜이 있어가지고 뭔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회장단은 회원들이 딱 봤을 때 참 저분은 진실되고 솔직한 분인 것 같다 마음을 내가 열어도 뭐 그게 판단 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발휘할 수 있어요 영적 리더십을 그게 뭐 열려야 무슨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아니고 다 다져있으면 눈치만 사살살 서로 예의만 다 언제까지 그래가지고는 하나가 안 되고 원대에서가 안 됩니다 회장단은요 회장단은 어떤 의미로 교회의 회장단은 동맥의 동맥 교회의 동맥이라고 영적 영적 동맥이에요 영적으로 동맥이 뭡니까 동맥 동맥은요 산소와 영양을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동맥이 쫙 저는 또 이렇게 제 몸이 제 성기를 닮아가지고 빨라요 먹고 30분이면 바로 딱 증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채를 먹었는데 야채를 먹었는데 빨리 오래 안 씹었다 성기를 급해서 빨리 못 씹거든요 대강 씹는 습까지 그러면 30분 되면 신어와요 바로 화장실 그대로를 이 팔이 그대로 싹 다 나와 이 혈이 통하는 게 벌써 들어가서 나오는 게 30분 한 시간 안에 다 나와요 전부 내 성기를 닮아가 다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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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요 이 동맥이 동맥이 말이죠 온몸을 쫙 도는 게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의사도 있나요 들어가서 나간 이 도는 게 피가 몇 초 몇 분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나쁜 거 찌르면 그냥 확 돌잖아요 마약 주사 맞으면 캣 가잖아요 왜 금방 다 통했다 이거지 몇 초 몇 초 동맥이 말이에요 이 몸을 안 찔러지면 안 가는 데는 썩어요 어디서 힘을 주냐 심장에 주사에 팍팍팍 쏴주면 동맥이 쫙 죽은 몇 바퀴입니다 혈관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장단은 각 회장단이 숫자가 많고 그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니까 회장 부회장 총무 백에석이면 다섯 명이요 충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무문들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분위기 좋지 시술 좋지 사람이 제일 중요한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집도 집안도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주야 축복아야 주야 없어서 사놓고 사람 물고 뜯고 씻고 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너희들 너희들 마음부터 먼저 지어라 그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축복이 축복입니까 저주지 부삿집 보세요 형제들끼리 견제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치열한 뒷조사하고 조심해가면서 거기 돈 있으면 뭐합니까 생지옥이지 생지옥 없어도 서로를 위해 주고 격리해 주고 서로 칭찬해 주고 유리해 주고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서로 품고 전국이지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하고 격리해 주고 이게 충분히 그 교회도 그래요 서로 칭찬하고 격리하고 지적하지 마 다 알아 지적한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솔직한 말로 한마디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절대 안됩니다 집안도 무조건 칭찬 남자는 남편 아내를 저는 무조건 칭찬합니다 무조건 칭찬해도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어떻게 무조건 칭찬합니까 약점이 있는데 약점 말하지 말하니까요 여자는요 고양이에요 서다 주면 좋아하고 훑었다 물어버려요 99번 서다 한 번 물었다 한 번 훑었다 물어버려요 그것만 딱 해요 여자는 존재가 그래 무조건 칭찬 무조건 뚱뚱이가 됐든 날씬해 날씬해 당신 참 날씬해 내 몸이 안 그래 예뻐 예뻐 좋아 무조건 칭찬해야 된다니까 집꾸라 집 보면 모르나 다 알아 근데 듣고 싶어 뭐가 듣고 싶어 내 몸이 뚱뚱뚱뚱 아유 모르는데 날씬해졌어 아침 아까 점심문대 사람이 눈이 좀 부었죠 아닌데 부었더라고 눈이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술을 했는데 시술을 했는데 부었더라고 눈 보기 좀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그런데 아무렇지 않는데 무조건 칭찬하니까 아내들이여 그래들 또 칭찬 안 하지 이 여자들이 보통 문제 아니야 장지 에덴 동산부터 남편을 칭찬해 줘요 남편을 다 당신 괜찮아 당신 할 수 있어 당신 대단한 우리 예원교에서 당신이 제일 멋있어 개뿔 뭐가 멋있어 그런데 그러면요 멋있는 착각하여 남자라는 동물들이 그래요 제가 진짜 힘나요 그러면 치유돼요 자신감 생겨요 당당해져요 집에서 끌고 기를 죽이놓으면 밖에 나면 아무것도 못해 힘주고 힘 빠져가지고 유무호사님 내는 아무리 갈가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기가 다 죽이거든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 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밖에나 일을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 해야 되는데 자신감 자신감이 사람이 다 있어야 말하는 거 있어도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이 사람 한번 실례하면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막 대인 사람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 저 믿을 수 있나 지금 혼자는 자신 하나도 없어요 뭐 일을 하겠어요 회사 신증 받겠어요 사업 잘 되겠어요 우리 회장단이 말이요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영적 병원이에요 여러분 영적 의사라고 전부 치유해 줘야 돼 아멘 치유가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동맥이 쫙 모든 회원들까지 쫙 뭐 이상하게 무슨 술집에 다닌다 뭐 이상하게 파출부한다 뭐 뭐 이렇게 그거 보고 그런 거 얼마나 상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중상증이 가진 거 너는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위로 감싸주고 같이 울고 울는 사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울고 동맥 아시겠어요 다 통해야 돼 혈이 확 통해야 돼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된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산소 공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새로운 피가 쫙 보일의 피가 거짓도 피가 새로운 보일의 피 피를 새로운 걸 확 그렇게 집어넣어 줘야 돼요 한마디로 회장단은 뭐 하는 거냐 살리는 살리는 역사역 살려야 돼요 절대 죽이지 마세요 살리는 절대 지적하지 마세요 살리세요 무조건 칭찬을 경력 우리 한민족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 약간만 좀 이상한 눈을 쳐다봐도 기분 나빠가지고 십이건의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저 필리핀 일본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사람 조금만 표정만 좋아도 막 상처받아 상처투생이 한국 사람 자살률이 1위에요 우리나라가 아시겠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살려야 돼요 아멘 살려라 살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각 전도회장들 회장단들이요 3.1종을 구성해보죠 3.1종을 구성을 했다 3.1종 엄청난 역사에 나죠 사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한 서망원에 부르심의 한 서망원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한 소망 한 소망 우리가 우리의 비전이 하나에요 하나 한 소망 그래서 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데 핵심이 뭐에요 핵심이 한 소망이 뭐에요 생명 구원입니다 왜 여운계는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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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하냐 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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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하냐 그럼 철학 이야기 할까요 그럼 사랑 이야기 할까요 뭐 교양적인 이야기 그런 건 딴 데 다 합니다 교수들 다 하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가 뭐하는 곳이냐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생명 구원한 장소에요 죽을 때까지 전도와 성교를 외칠 수 밖에 없어요 그거 밖에 없으면 그거 하나는 존재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 교회 존재 이유가 생명 구원 전도회가 뭐하는 곳 전도 말 그대로 전도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원리스루고 전도하기 위해서 밥 먹고 전도하기 위해서 커피 마시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포럼하는 것도 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목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된다 시컨 포럼하고 시컨 포마시고 집에 갔다 전도는 관심 없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회 아니 여러분들이 만들었잖아요 321조 우리 당에 쓰기 321조 스타트만 여러분 다 만든 거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무슨 교회가 장로들이 전도하자고 앞장서가지고 321조 만들어서 우리 전도합시다 스타트만 운동합시다 교회를 만당 채웁시다 그런 교회가 어디죠 장로가 그건 뭐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나 하는 말이 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차원이 틀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이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 내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리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내 소원을 저절로 모여 다 돼요 요거를 한번 체험해봐야 돼 자 2024년에 내 장막 틀을 넓혀라 넓혀라 이사회 54장 2절 넓혀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망대 세 가지 핵심이 뭐예요 세 가지 핵심이 이게 첫째가 첫째가 뭐예요 스타트만 스타트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천 망대 237 세 번째가 치유 자 스타트만 운동은 사면일조를 사면일조를 통해서 일만성도 일만성도 출석식이자 4천망대 운동은 지역을 지역을 지휘하자 지역 지역을 장악하자 지역이죠 지역 이거는 성교죠 성교 이게 이 운동을 우리가 지금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만성도 했을 때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 가족을 교회화해야 되는데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세 가족 안정착을 교육은 다 받아요 사회적 교육은 다 받는데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기관 기관에 기관장이 임원들이 세 가족이 하나 왔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 정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요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것 때문에 시간들을 그것 때문에 물질을 그것 때문에 중심을 다 헌신했다 하나는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하나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요 한용운을 심어주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관에서 직분 가지고 올인하니까 올인입니다 올인 올인 아시죠 올인 일심선이 지속이란 말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이것이 안되지만 전부 뻥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평생을 다니어도 다 망해요 크리시안해요 다 없어집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야 진짜 안 속네 안 속아요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다니까 어떻게 신앙샷는가를 다 알게 돼요 2, 3, 7 치유는 뭐냐 이게 뭡니까 선교잖아요 선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선 목적도 그것이지만 선교 장막도 2, 3, 7 5천 종족 우리 청년들이 말이요 지금 어느 자세를 가했냐면 내가 지금 선교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세계보험하는데 내가 끼어들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정말 내가 2, 3, 7 세계 선교 들어가야겠다 이래서 전부 다 직장단을 그만두고 사업하고 사업하고 갱신하고 그러겠다니까 중심이 기하잖아요 포커스가 선교에 맞춰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 정도로 영적으로 확 도전 받고 내가 청년을 봐도 그거 뭐 하나님 축복 안하면 무조건 안 되게 되었어요 맨날 교회 와야 돼 교회야 돼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교회 살다 싶었다니까 그걸 망했어요 솔직히 제 업종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한 100업종이 같은 지역에 쫙 있었는데 저는 반 수준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엄청난 것들이 많아가 오래 저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그 백안 쪽에 말해요 이 쪽에서 게임이 저는 중간에서 하였다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전주 수사장 저 맨날 교회 간다고 맨날 심지어 부산 서면에서 우리가 제가 그걸 했는데 사회했는데 거의 나오고 주일되면 토일되면 나오고 전도짓 버리고 전도한다고 청년 데리고 그러고 있으니 그 사장들이 보고 저 정산이 저거 한지 미쳤다 근데 그 바닥에서 말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공장을 수출할 정도로 만드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거 정밀장으로 하지요 게임이 안 돼 게임이야 전에는 내가 게임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근처도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가문을 축복해버려 아멘 미쳐보라 미쳐보라 딸 잡소리는 하지 마세요 잡소리 다른 잡소리 그런 거 한마디만 해도 끝이에요 왜 했냐 그 자체가 아니거든 한마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상 그 중심 신앙 중심이 중요하고 어디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하냐 그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이 난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해요 중심을 보세요 말 잘하는 거 뭐 생식 내는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사람들 속아요 중심을 보십시오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전답 중심으로 헌신하고 중심으로 직분 충성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람은 다 속아 하나님은 안 속아 내가 신앙상부에서 막 보잖아요 보잖아요 내가 신학 갈 때 아홉 명 갔습니다 수용록에 누가 전도 일으켰습니까 누가 기도운동 일으켰습니까 누가 부흥운동 일으켰습니까 누가 헌신운동 일으켰어요 제가 예수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그랬더라고 그런데 싹 다 쓰임 못 받아 내 혼자 쓰임 못 받아 야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을 중심 중심 다 동기가 있거든 뭐 억지로 따라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하든지 뭐 다 돋해 내인데 신학교 가져와 다 돋다가 없어졌다니까요 오늘부터 우리 회장단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사람이 뭐 사기꾼이라든지 도둑놈이라든지 무슨 말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여러분은 뻥이에요 뻥 교회 안에서 망해요 그게 난 너무 아파요 가슴 교회 안에서 도태돼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하 아니었구나 결국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나는 모르지 사람들은 기도의 원리스 망대세원을 전도합니다 기도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원리스 기도는요 개인 일정표이셔야 돼요 개인의 일정표를 딱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개인의 내 개인 기도 시간표 개인 기도 딱 여러분 누가 보도 회장단이 볼 때 누가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기도 많이 그것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기도를 그렇게 보고하도록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디다 기도하라 하거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넌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것도 기도가 왜 무서워요 기도가 두렵습니다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이 두러우면 죽는 거죠 심지어 목사들이 기도를 보고 내가 막무락합니다 야 목사가 내가 기도를 보고 해 얼마나 기도를 목사가 뭘 겁이 나 버벅대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는 기도 늘 하는 게 밥 먹듯이 하는 기도인데 그걸 그렇게 갚으냐 막무락해 후배들인데 청년들 내가 특강하면서 그랬어요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서 대표기도 보고 하지마 이랬더니 안 보고 해요 짠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 대표기도 지금 2시 반부터 하는데요 제가 모니터를 다 보고 있거든요 기도 막 그냥 여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힘차게 확신있게 당당하게 하는지 그때 훈련 내가 지금 훈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렇게 막 전부 기도를 엄청 잘해요 심지어 우리 고목사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시간 듣는다고 청년들이 그 정도 성숙이죠 이 청년들이 예를 들면 중재되면 어떻게 되지 이 교회가 이 지금 독실 훈련 받고 있거든요 쫙 자라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라니까요 기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요 허감도 물러가지만 영적 무장을 기도를 하게 되죠 돌아가면서 하니까 사도행정 사도행정 3장 1절에 제90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안전병이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병이 안전병이 제90의 기도 딱 기도 일정이잖아요 시간표 다 있잖아요 제90 기도 시간에 이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도 기도를 기도 기도가 뭡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를 바꾸는 시간 나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 상태로 선생님 바뀌었어요 과거 미래 현재 미래를 바꾸는 어떻게 해요 영혼의 응답을 받는 영혼 시간 돼야 돼요 영혼 기도가 그겁니다 나를 바꾸고 기도하면 싹 바뀌어요 사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요 DNA가 바뀌어져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부신앙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부신앙 여러분은요 이 전도회 모여왔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부정적인 말입니다 맞아도 하지 마세요 맞아도 하지 마라고 잘난 척하고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면 좋을 텐데 사실도 망하더라고 난 그걸 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에 대해서 매일 욕하던 장로 그 아들들 그 자식들 후손 손주가 자살해서 동아대학 다닌데 빌딩에서 아파트 떨어져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저 영감이 장로 때 저렇게 부정적이더니 저러더니 지 똑똑하다고 저러더니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저러대구나 우리 사촌입니다 아시겠어요 보고 이야 가까이 다 봤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됐구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부정은 악령이잖아요 악령이 사람을 좋게 만들어 주겠어요 망하게 만들어버리지 나중에 결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회 모이고 참 칭찬하고 격려하고 쉬워주고 살리는 용어만 쓰세요 아멘 지적할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망한다니까 그러면 그걸 주는 그건 복음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복음은요 살리고 막 힘주고 용기주고 새롭게 하고 아멘 그런 그것이 복음이지 장로의 단톡방 가톡방 근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수백명 수천명이 있는데 그걸 틀리든 맞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복음 살리는 말 하세요 기도하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사탄이 주는 가라지 사탄이 주는 가라지 이 부정적인 말 여기로부터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자유해야 돼요 1장 4등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 은약 갈보리 은약 감나산 은약 마가다라빵 은약 아시잖아요 1, 3, 8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감나산에서 마가다라빵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리죠 그래서 1, 3, 8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정말로 영적 방향 맞추고 결론 그리스도 결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방향 방향 맞추고 성경 충만 도전 1, 3, 8 결론 내고 방향 맞추고 도전하고 영적으로 석불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이다 기도지요 기도 무릎 그러니까 무지할 정도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또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못하잖아요 뭐 딴 데서 할 데 없잖아요 뭐 기도원 가겠어요 교회 개인 기도구로 있잖아요 무적이요 무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적이란 말은요 형통입니다 형통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도 방해자가 근처도 못하 무적이요 무적 계속 있죠 계속 공격 계속 공격하죠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먼 사람이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하지요 무적이요 무적이요 절대로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들이 불신자들이 다 불경기라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았어요 안 좋아요 지금 롯데 건설도 지금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말 들었어요 뭐 저 저 태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큰 회사들이 큰 건설 회사들이 흔들흔들어 갈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엄청 어려워 물가는 오르고 끊임없이 월급은 안 오르고 그렇죠 세상 경제는 그렇습니다 세상 상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가 봐줘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가 축복해 줘야 되냐고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교회가 지금 문 닫는 게 만 개나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 사례비가 안 나와 사례비 못 줬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헌당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유목사님부터 온 우리 축하러 온 목사님들이 이야 이해할 수 없다 신문기자가 와서 도대체 영웅이 이해할 수 없다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헌당하십니까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통해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그래 같잖아요 헌당을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어떻게 됐겠냐고 안 했으면 무슨 성교 무슨 파키스탄 무슨 멕시코 무슨 지금 성교를 펼쳐나올 수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이 교회는요 IMF 때 목동에서 이거 교회 지었어요 IMF 때 다 망하는데 우리 교회 지었다니까 목동에서 이리로 와가지고 IMF 때 그것도 다 안 되고 망할 때 우리는 하나는 꼭 그래 할 수 없어요 진흥을 하니까 그렇대 전능자가 뭘 못하시겠어요 그분을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스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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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자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해 봤어요 간증을 하지 정인이 되지 적어도 장로 정도 되면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또 역사하시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런 장로 되기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 앞에 무릎 꿇었냐 이거 차이지요 이 차이지요 신문보고 알았네 신문보고 교회 공부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이번 주에 신문보고 어느 노예인지 모르겠는데 노예 정명주산으로 초청해가지고 관정집회 했더라고 내가 뭐 그 스파토를 다 알지 3시에서 3시 반에 일어났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 2시간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매일 3시간동안 기도한 장로에게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씩 기도 그 관정이 너 읽어보고 어 이 새끼 내 허락도 안 보고 읽어봐서 내 말도 안 해 나 몰랐어요 주부 이번 주에 의자리에 가서 신문보고 알았어요 이 노예가 이 친구 가지도 안 해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무슨 어느 노예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분당 쪽인가 하여튼 서울 쪽에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난 몰랐는데 절대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보니까 공장 사진 찍은 거 나니 그 임원 목사 임원들하고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깟 차도 온 것 같아 그 공장까지 김해까지 차도 와가지고 사서 행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 올라간 것 같아요 그깟 차도 사진 찍었더라니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말이지 기도는 무적입니다 무적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기도의 중보 일정표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세워야 돼요 일정표 그러니까 전체 방향 전체 방향 붙잡는 기도 이게 뭐예요 7 7 7이잖아 7여정 7 망대 7여정 7 이정표 이 세 가지 걸 오늘도 정리를 잘 해놨대 777로 수첩 거 보니까 정리를 잘 해놨는데 7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뭐예요 7망대 내 속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7여정이 뭐예요 내 앞에 7여정표는 나의 배경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앞에 내 배경 이게 대면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 문이 팍 터져버려 그때는요 생각만 해도 하나는 기도하게 하신 입만 벌려 못해 입만 벌려 못해 근데 그때까지 못 갔기 때문에 기도가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라면 무서운 거 부담스러운 거 기도하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기도하라면 나 전도회 안 갈 거야 이런다고 그 새가족들 많아 절대 새가족 기도 시키면 안 돼요 아멘 새가족들요 그리고 멀쩡하게 생겨도요 기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박사기 받아도 기도를 못해요 근데 멀쩡하다고 기도 시키면요 부담스러워 이 핑계 저 핑계 기도 시키면 안 한다 그건 솔직한 말이고 다른 핑계도 안 나올 뿐다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직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주면 안 돼요 억지로 주면 그 직분도 교회 안 나와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직분을 그런 기도 언약 기도 기도를 하면서 또 생각나면 내가 개인적인 기도할 거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그 속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 언약 기도 나 같은 경우는 방송국 대표다 이장근 요나스 마르코스 안드레스 지금 전 세계에 방송 나가고 있는 목사들 이름 다 되죠 마르코스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모슬림 쪽에 돌이잖아요 안드레스는 지금 아프리카 유럽 쪽 이런 사람들 기도하죠 안류 총장이니까 평신도 운동 중심장 냄둬 목회장 김철은 목사 이동철 목사분 영청 문만들 처장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달라스를 통해서 아주 복음을 계속 기도하죠 계속 여러분 직군 통해서 쫙 기도문이 쫙 나와야 돼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런 줄이 잡히게 돼 있어요 3일조 기도팀입니다 3일조 기도팀 3일조를 3일조를 하면 회장단이 먼저 3일조가 돼야 돼요 전도회에서는 체크하세요 임원단들이 3일조 구성이 돼 난 하고 안 하고 전도하고 안 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부담을 가지지 말라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면 같이 먹어서 마시고 놀고 하다 보면 주술로 되게 돼 제자들은 행기 뭐 있어요 예수님하고 노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따라가면 와 와 죽은 자 살려 와 255배 기자가 배불려 먹기만 하고 와 그거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냥 놓으세요 놀아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니까요 저절로 시간표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캠프 나가기 저절로 다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것이지 되라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 모든 게 돼 목회도 마찬가지 되어져야 돼 내가 행복하지 이거 막 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 그렇죠 사역도 마찬가지 각 전도의 회장단은 그냥 되어지는 응답 받으세요 되어진 되어지는 되어지는데 뭘 그렇게 하려고 뭐가 지가 힘 능력이 한다고 썼죠 그러니까 없어요 뭐 하겠다 설치면 우스워요 오래가지도 못해 힘들어서 크게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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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원리스 망대세 전도나 성교는 같으죠 국내는 전도 해윤는 성교 이거를 원리스 해서 세우는 전도에 절키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안되면 사단 역사는 거에요 내가 힘써 지켜라 하나 되기 하나 되지를 못해요 요즘 가정도 하나 안되지 민족도 우리나라가 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한 참 나라가 없어요 너무 지금 답답해요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평소 때는 염려를 하는데 어쩌면 엄청 나라를 기도를 하게 돼요 용호사님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거 지금 도대체가 지금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이 꼬리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심스러워 양아치들 같아 전부 다 노는 게 너무너무 노는 게 수요일 나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 나라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 최고의 강도국 됩니다 이걸 사단 이걸 깨려 그래 앞으로는 정치인으로라도 인사하시지 마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해주고 끝 나라의 꼬리 참 답답해 진짜 어떻게 대통령 뭐 뭐 말 와 그럼 못하나 그냥 다 전부 다 다 오픈해 보면 끝날 걸 또 물건들이 물건 늘어지든 말든지 지 장가가기 전에 한 걸 못 짜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명품 명품 빼고 누가 죽일 사람 그럼 뭐 열라고 열라고 끝날 거 아니 뭘 그렇게 계속 여론을 국민 여론을 모르겠고 30% 못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40 50% 가야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걸 또 여당 시부였고 야당 시부였고 서로가 이게 무슨 양아치들이야 도대체 국민 세금 받아 첨범해서 하는 짓이라고는 창의적이고 새롭게 하는 비전이 있는 거 하나도 못 내놓고 여기 우리 교회는 죽어도 여당이 있고 죽어도 야당이 있어 고정표야 고정표 내가 말 못해 교회는 정치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말하는 곳이지 절대로 말 안 할 겁니다 정치는 기도하고 말해야지 전도의 일정포입니다 전도의 일정포를 짰다 이 짜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아니 내가 전도 일정포를 짰다 전대 시기를 짰다 이거는 뭐 글쎄요 전도 이 패러다임 패러다임 아시죠 사고의 틀이라 그러는데 이거 전환식이야 전도의 패러다임 노방전도 전도지 이거 가지고 이제는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뭐예요 관계전도 관계죠 관계 그래서 3일주 했으면 그 3일주 중에서 예를 들면 해상단이다 안 믿는 가족들 가족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회원들 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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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예요 지금 그 관계전도를 하는데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에 관계전도 전도에 새가족들이 왔다 새가족이 왔다 그 사람 주위에 뭐 엄청 많지 따라서 하세요 새가족은 황금의장이다 여러분처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별로 다 믿어버린다 근데 새가족이 왔다 지가 처음 믿었으면 주위에 얼마나 많겠어요 눈치 빨쳐야 돼 관계전도 관계전도 황금의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곤력전도 지금 우리가 곤력전도 이것도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장로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참 대단해 인도 잘 받아요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참 종의 마음을 시험표하는 장로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꼭 중요한 곤력전도 한다고 떠드는 나라고 교회가 왔다 나 들어본 적이 없거든 물론 음성적으로 다 일가 친척 가둘기도 하겠지만 이걸 활성화 시키는 것이 뭐냐 전도회예요 전도회 곤력전도 활성화 키거든요 전국세계 네트워크 우리 우리 다락방 그렇잖아요 전국세계 다 있잖아요 이런 교단도 없어요 한국이면 한국이지 해외까지 해외 어디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이 하나님 하시는 작품이지 평상시 서로 서로 그렇게 가문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세요 가문의 장막터를 넓혀 주옵소서 가문의 장막터 제목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문의 가문 가문 장막터 세 번째는 전도 완성입니다 말썸 운동을 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말썸 운동을 통해서 재생산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 회장단이 다락방을 하나만 해도 어때요 다락방을 330명이 하나만 해도 330개 여름 보고 또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 손들어가면 또 안 하는 사람 또 창피하잖아 근데 안 할게요 말 안 할게요 말하기는 다락방을 못하겠으면 주일학교 교사라도 교사라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터 제가 대학교까지 있잖아요 교사하면요 자기가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저는 교사를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부터 15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학까지 다 공과 공반에 다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그렇고 기도 맨날 애들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늘죠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배워야 되죠 가르치죠 배워지죠 가르치는 것이 제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만 다뤄보면 못하겠어요 교사라도 저 중등부 주말학생들은 다루기 힘들어요 그거는 좀 베테랑들 하는 거고 중등부 초등부까지는 좀 말 알아듣죠 고등부 괜찮아요 오늘 가서 가르치 배우면서 가르치 배우면 다른 방 한 개라도 해보세요 내 입을 통해서 한마디를 복음을 말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지역에서라도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친척들 다 예수님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발전까지 담긴데 목사만 해도 우리 집안이 엄청 많습니다 수십 명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 축복을 이렇게 쫙 하는 이 가짓을 보면 전도하는 가짓 막 그래요 제가 전도하다가 팔자코 찍거든요 세상 말로 근데 전도가 제일 하기 싫은 거거든 전도가 제일 답답한 거거든요 오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전도를 제일 재밌게 했어요 버스 전도 성경 여러분 톨날 오고 노만견도 그때는 달빵은 없으니까 일 한 주에 오천장씩 전도시 버스 전도 유치장 전도 내가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야기를 해서 따라서 가고 버스 전도 하자 해서 하고 유치장 전도 전과자가 하자 해서 했지 나는 뭘 모르니까 인도바다 하자 궁금하자 그게 축복의 키였어요 그게 축복의 키였다 아 그래서 제가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구나 직부는 축복의 통로구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죽기로 한 사람 죽기 살기로 한 사람 올인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결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분들이라서 여기 다 앉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막 이걸 막 그냥 막 오래하고 싶은데 그만하기로 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 야 도파민이 돈다 도파민이 확 돈다 이런 말 해요 사람이 뭐냐면 너무 재미있고 반응 좋은 이 TV 프로그램 보면요 와 도파민 끝판왕이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누가 돼야 되느냐 영적으로요 이 도파민 끝장 그냥 끝판왕이 돼야 되요 영적 영적 아멘 이야 재밌다 나 저 장노님 만나네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난다 자꾸 보고 싶다 아 저 지수사님 저 군사님 항상 행복해 보이고 너무 부러워 나 저분이 모델이야 내 모델 제가 요 전도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그냥 뭐 직분에 헌신에 올인한 그런 시점인데도 너무 즐겁게 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냥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근처에 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집사람이 집사람이 내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마다 되게 어렸어요 어리니까 그때 뭐 30대니까 집사람이 어리잖아요 그 베테랑들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 전도다 못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여집사들이요 여집사들이 전부 막 남편들이 다 총장 뭐 검사 판사 이런 분인데 집사람이 싹 와가지고 정은주 장노님 성령 충만할 때 하고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었대 너무 내가 자기들 볼 때 신기하니까 집사람인데 살짝 물은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응답받고 살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웃어요 보기만 해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청년 때부터 집사 때부터 장노 때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확 내 행기 뭐 있어요 내가 인기 전량 아니고 밥을 샀습니까 내가 하는 게 교회를 숭숭하고 기도하고 그냥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막 자꾸 관심을 가죠 3년 만에 장노됐다니까 장노라는 게 다 우리 아버지 나이요 내가 30대 장노된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쫙 펼쳐주고 장노님 뽑습니다 투표하세요 자 모인 중에 500명 모이면 3분의 2가 나와줘야 장노가 됩니다 3분의 2가 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그냥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한 명 적는데 한 명을 적는데 3분의 2가 500명 중에 몇 명 나와야 되겠어요 3분의 2에 나와야 되는데 장노 안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 해 넘어가 또 넘어가 없어 장노 30대 장노 나이 35살 이 말이 되냐고요 나이 지금 60, 70 다 돼간 노인들 장노에 4명가 있는데 내가 될 수 있냐고 7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재밌게 살았다니까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그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간단 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하나는 너무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지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헌신 운동하고 무흥 운동하니까 신나고 재밌는 거요 신학 0.0이 1% 그거 나 천년에 하고 상관없는 거요 너무 재밌는 거요 여러분 재밌게 사회 가세요 신나게 즐겁게 우리 여기 예원교회 DNA 아닙니까 예원 DNA 즐겁고 신나게 행복하게 하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나오신 찬양하는 우리 3대의 찬양팀들이 보니까 좀 심각하길래 어렸어 어렸어 내가 앉아있고 겁거리지 마음은 안 그래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다 마음이 안 그래 신나게 즐겁게 나는 늘 이야기하면 누려라 누려라 그 부흥의 비결을 먹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그게 부흥돼요 교자를 많이 하거든 즐겁게 행복하게 없어도 된장 하나 놓고 서로 간장 하나 놓고 찍어 먹고 다 살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욕심 많습니까 까짓 거 오줌 우리같이 잘 사는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정기당에서 밥 굶기 아이고 새끼 밥 먹기가 힘들었다니까 신문 배달하면서 고등학 졸업했어요 전하 안 그러면 고2중태요 장가가야 된 돈이 없어가지고 사장님이 단 40만원 빌려가 장가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했죠 여러분이 기죽을 게 하나도 없어 하늘 역사하시면 다 되게 돼있어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시도 가지지 마요 열등어식 우울해식 가질 거 없어요 그거 다 삼전수준 다겠건 내 눈에는 볼 다 우스워요 그거 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그럴 필요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지상천국 내시명천국 환경이 천국 만나면 칠국 우리 예원 DNA잖아요 아멘 알았어요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 알았어 빨리 끝내라고 난리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전도요원에 속한 임원들이 남녀 110 회가 있는데 330명이 참석해서 함께 원리스 이룬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신 언약 붙잡고 시작합니다 각 기관의 장막터가 넓혀지가야 주옵시고 주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한 이 전도와 성교에 정말로 맛을 보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데 초대기애들처럼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으나 모기를 힘쓰면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들 입력원들 모든 회장단 회장단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모델 행복의 모델 응답의 모델 제자의 모델들이 다 되게 하야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모두 다 세상 사람들 알 수도 줄 수 없는 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인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신 직분을 통하여 평생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